경기도 광주를 현장 갑사 다녀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경안천습지생태공원 경안천습지생태공원은 경안천과 팔당댐의 물이 만나 자연적으로 습지로 변하게 되었다고 한다 봄, 여름, 가을에는 실록과 갈대가 어우러지는 절경을 이룬다 물이 맑아 겨울에는 귀한 손님이라는 곤희들이 날아온다고 한다 호숲과 갈대숲 사이로 보이는 나무들을 바라보니 문득 마음의 병원이 찾아온다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져 있는 남한산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남한산성은 조선시대 국방의 보루이자 삼국의 태권을 결정지는 주요 거점이었다 역사책과 영화를 통해 본 남한산성을 직접 방문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탐방로 곳곳은 역사를 느끼며 걷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남한산성 성각에서 바라본 서울의 정경과 아름다운 노을의 황홀함을 느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한국도 우리 모두와 함께 나아갑니다